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홈택스 직접 작성 제출 방법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자료 제출이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는 직접 작성 제출 방식과 회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파일로 제출하는 변환 제출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초기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공동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복지의음에 간이 지급 명세서를 클릭해 주세요. 간이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은 반기별 제출하는 주기는 변경이 없지만, 종전에는 서식의 6개월분 급여 총액을 기재하였던 것이 2021년 하반기 기속분부터 급여를 월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종전 반기별 지출해서 지급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휴업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간이 지급 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기 제출은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직접 작성 제출 방식 정기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자동으로 제공하는 사업자 등록 번호, 법인명 등 원천징수 의무자 기본 사항, 귀속연도, 지급월 등 제출 구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사업자 등록 번호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 구분 코드, 기타 자영업 코드 선택 시 유의사항 및 신설 업종 코드를 안내하는 팝업 화면입니다. 식당, 주방 보조원, 시간제, 편의점 근무자 등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기타 자영업 선택 대상이 아니며 일용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으로 일용 근로자와 인적 용역 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입니다. 또한 학습지 방문 강사,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한 업종 코드가 신설되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자 인적 사항 및 사업 소득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과 작성한 목록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소득자 인적 사항 및 사업 소득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 외국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제출이 불가함으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성명을 입력합니다. 업종 구분 코드를 입력하기 위하여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코드명을 입력하여 조회하거나 공통 코드 목록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업종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업종 코드에 따라 소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지급액을 입력하면 세율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합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작성 목록에서 소득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대상 소득자 수만큼 이 과정을 반복하여 등록합니다. 소득자를 모두 입력하였으면 소득 자료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자료를 직접 화면에 입력하는 방법 이외에도 엑셀 파일에 소득자 정보를 저장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엑셀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엑셀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식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엑셀 서식을 PC에 저장하고 저장된 엑셀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엑셀 파일에 소득자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제출 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요령은 엑셀 파일 하단에 제출 요령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엑셀 파일의 소득자 자료는 1000라인을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1000라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0라인 이내에 엑셀 파일을 여러 개 생성하여야 합니다. 파일명은 변경이 가능하나 3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자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에는 삭제하여야 하며 지급액 항목을 음수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제출 요령을 확인하였으면 업종 코드, 주민등록 번호, 지급액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엑셀 파일을 저장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파일명을 확인 후 팝업 화면 아래 방향으로 스크롤을 이동합니다. 검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제출해야 하는 파일의 내용에 대한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항목 수가 0이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납세자 수가 제출하려는 납세자 수와 같으면 검증 결과가 정상입니다. 제출하려는 납세자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소득자료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소득자에 대한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를 제출하기 전 최종적으로 입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모든 정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 제출을 완료합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접수증 출력이 필요한 경우 팝업창에서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출 내역에서 제출 연어를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이상으로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을 위한 홈택스 이용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